누구에게나 필요한 든든한 자격증. 지금 도전하세요.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나만의 실력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전문가로 인정받아보세요.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더 나은 연봉의 길을 열어보세요. 지금의 도전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보세요. 필요할 때 바로 나를 인정받는 자격증. 지금 준비하면 두고두고 든든할 겁니다. 인생의 한 순간만 투자해도 전문가로서의 길이 평생 펼쳐집니다. 내 실력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. 불안정한 시대에 더 빛나는 선택입니다. 눈뜨고 일어나면 달라진 세상. 조금 더 젊었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해보세요.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정보통신기술사가 딱입니다. 안정된 소득과 내 삶을 윤택하게 이어주는 자격증.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욱더 든든합니다.